돈이 없는 상태에 불법 체조가 돼버리는 거죠. 유학 학교라든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학생이 되지만 등록을 안 할 때에는 이제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불법 체조가 되니까. 한 사람당 5,600만 원씩 선불을 받다 보면 그게 1인당에 적을 수는 있어도 10명만 하면 벌써 그 당시 돈으로 5천만 원입니다. 그러면 이들이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점차적으로 대범해지고 조직화되고 상당한 범죄가 많았죠. 경찰서는 오늘 유학 비자를 발급받아 10대 소녀 등 분여자 80여 명을 일본 현지 술집 접대부로 불법 송출하고 소개비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낸. 이렇게 걸려든 피해자들이 180여 명. 매매범들은 분여자들을 관광비자로 일본에 넘긴 뒤 90여 차례에 걸쳐 한 건당 800만 원씩 모두 6억여 원을 챙겼습니다. 새벽 2시 서울지검 청사.